저는 망원동 마이클 식당 운영하는 마이클 공부입니다. 저는 김남훈이고 망원동 마이클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. 마이클 식당은 저희가 미국에서 한국에서 제가 얻은 추억의 맛을 같이 한국사람한테 소개하는 식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저희는 매일 매일 사소한 일들에서 아주 조금씩 변하는 것들을 즐기는 것도 저희 나름대로의 여행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은 식당이 손님이 많이 올까라고 기대를 하는 것도 그러면서 집 앞을 나서는 것도 여행이고 어제 똑같은 일을 했지만 오늘 보내는 시간은 또 다르니까 그것도 여행이고 그런 식으로 둘이 함께 보내는 반복되는 일상에 조금씩이라도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서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. 처음에는 마이클의 엉뚱한 말이나 재미있는 행동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요. 이제는 거의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오늘 이거는 꼭 하고 자자 라는 약속처럼 하고 있어서 반 정도는 마이클을 사랑하니까 하고 나머지 반 정도는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탐스와 함께 매일매일의 여행처럼 감사합니다. 탐스와 함께 매일 Discoveri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